이준음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아... 으 으 으 으 실력이 없었을 때 쇼핑이 없었는걸? 잠시 후에 배불러가 있는 것 같고 전개가 없었는데 이스라엘이 없었을 때부터 쇼핑이 없었을 때 쇼핑을 마시겠습니다. 그때 쇼핑이 없었을 때 쇼핑이 없었을 때 쇼핑이 없었을 때 쇼핑이 없었을 때 쇼핑이 없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